자, 격조사. 일단 이 영어를 봅시다. 자, 철수 loves 민희. 자,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수가 민희를 사랑해. 이렇게 돼요. 됐어요? 잘 보세요. 그런데요. 물어보자. 이놈이 주어란 걸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지? 물론 문장을 해석해보면 알 수 있지. 근데 이게 주어가 되게 만드는 건 뭐 때문이야? 가 때문이야. 가가 붙어 있으니까 이놈을 주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. 만약에 철수를 민희가 사랑해 그러면 주어는 민희가로 바뀌지. 그치?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철수란 놈에다가 가가 딱 붙어서 이놈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조사. 요게 바로 주격조사예요. 격조사지. 집중해. 격조사야. 자, 그 다음 봐. 민희를 그러면 요 를이 뭐야 그러면 목적으로 만들어주지. 그래서 이걸 목적격조사라고 한다고. 근데 영어는 보세요. 철수 러브즈 민희. 물론 영어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들이 이런 거 외우더라고. 아빠, I, my, me, mine. you, your, you, yours. 그죠? he, his, him, his. 뭐 이런 식으로 외우던데. 그렇죠? 영어에서는 주격, 소유격, 목적격 이런 것들이 대명사는 형태가 달라요. I, 주격. my, 소유격. me, 목적격. mine. 이건 뭐지? 소유 대명? 뭐 이런 건가? 어쨌든. 이건 형태가 달라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명사에서는 다 똑같아. 다 철수고 다 민희야. 그럼 이거는 왜 철수가 민희를 사랑이라고 번역해야 되지? 영어에서는 뭐야? 격조사가 아니라 뭐가 격을 결정해요? 그렇죠. 위치가 격을 결정해요. 이해할 수 있어요? 서술어, 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놈이 주어인 거야.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놈이 목적은 거지. 영어에서는 위치가 격을 결정해요. 맞죠? 그렇지만 우리 국어는 말이야. 이 격조사가 격을 결정해요. 이게 격조사입니다. 이해할 수 있어요? 그래서 자, 칠판 봐. 우리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있겠지? 그지?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있겠지? 서술격 조사가 있겠지? 복격 조사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부사격 조사 있어요. 관형격 조사 있어요. 독립격 조사는 없고, 복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조사들이 탁 붙으면 그놈 무조건 주어인 거야. 됐어요? 외울 필요 없어요. 이 주격 조사는 이, 가, 깨서, 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. 뒤에 다 나와요.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쓰기도 하지만 집단이나 단체일 때 MBC에서 그 사건을 보도했다. 평가원에서 뭐 뭐 했다. 이럴 때에서는 말이야. 주격 조사 수위인 거야. 목적격 조사는 네가 알지. 을룰이 목적격 조사야. 서술격 조사는 뭐니? 이다 하나밖에 없어요. 복격 조사 아까 봤지? 되다 아니다 앞에 붙어있는 이가.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열나 많아요. 왜 그럴 필요 없어요.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. 혹격 조사는 아, 야, 이시어 이런 것들이 다 복격 조사라고 할 수 있지. 됐어요? 여, 뭐 이런 것들. 자, 그럼 봐. 우리 국어는 말이야. 이 격조사가 있어서 이 체언 뒤에, 격조사는 체언 뒤부터요. 체언의 격을 결정해 줍니다. 그러니까 훨씬 더 진화된 단어예요. 맞지? 그래서 우리 국어는 위치, 도치에도 아무 상관없어요. 사랑의 미니를 철수가, 철수가 사랑의 미니를, 미니를 사랑의 철수가. 맞지? 순서를 막 바꿔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지만 영어 같은 이 코쟁이 말을 보세요. 철수 미니 러브, 왓? 러브 철수 미니, 왓? 그죠? 위치가 격을 결정하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그런 것처럼 우리 국어의 격조사는 체언 뒤에 딱 붙어서 이놈의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것이 격조사예요. 우리가 yes, 우리 국어의 격조사는 철수 미니를 구매하는 것을 시작합니다. 이 독에 대한 지점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.